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사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사적인 분야를 떠나서 공적인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이 사심을 갖게 되면 항상 판단을 걸어치는 경우가 거의 걸어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인이 어떤 중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 같은 부분들이 개입되게 되면 이를 걸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제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소청과라고 그렇게 하더구먼요. 소아청소년과의 회장을 계신 분이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그런 회장이 이제 압도적인 그런 표차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분이 굉장히 강경파죠. 강경파인데 대개 이제 의사분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렇게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지만 가끔 의사분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이 대개 의사협회 회장이나 이런 자리를 꽤 차게 되죠. 이번에 이제 외모라든지 그동안 발언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이번에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되신 임 회장님 같은 경우도 소아청소년과 회장을 거쳐가지고 협회 회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의사협회 회장이 되셨는데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이 출마가 회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의사협회 회장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니 하고 싶은 분들 많고 가만히 이제 행보를 보게 되면은 대단히 선명한 강경책을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입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물론 의사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을 찾아내는 쪽에 좀 주력하지 않아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 그냥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 장사관의 목을 날려라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불쑥 나오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일단 공적인 자리니까 의사협회 국가는 뭐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뿐만 아니고 의사들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적인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광경책을 몰아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제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거사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 남은 3년 동안의 임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4월 10일 총선이지 않습니까요. 그 총선 이전에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2천 명이란 뭐 제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기존 정원의 66% 67%를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결정을 그냥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 다 알려지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사심이 많이 개입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이란 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번 조치를 너무 서둘러서 강경책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그쪽 입장에서는 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절대 그거하고 여러분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이거를 밀어붙일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신임 의사의 배장이 굉장히 초강경책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제 눈에는 의사의 배장이 그냥 사적인 욕심이 좀 많으신 분 같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그 문제를 그렇게 그 중대한 문제를 미리 꺼내 가지고 본인의 지지층이나 의사들을 하고 완전히 결사항전을 불허할 정도까지 만든 것도 사적인 욕심이 많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인으로 살아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공적인 인물을 협회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또 공직자가 되면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적인 그런 욕심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되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특정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참 공적인 그런 문제를 맡으신 분들이 특별한 재주는 없더라도 내가 내리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심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하나 정도만 좀 마음에 이렇게 깊게 간직하고 있어도 웬만큼 그렇게 공직인 그런 분야에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